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14kg를 감량했는데요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먼저 보시죠 제가 이렇게 감량을 하는 동안 먹지 않은 단 한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도 가끔은 먹었고 치킨이나 햄버거 이런 것도 아주 가끔은 먹었어요 근데 절대 안 먹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음료수만 안 드셔도 살은 10배는 빨리 빠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품캥거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도 음료수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이온음료, 주스, 시럽이 들어간 커피, 청이 들어간 차나 에이드 이런 건 진짜 절대로 안 마셨는데요 왜냐하면 음료수에는 당분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콜라가 100ml에 10g의 당분이 들어있고요 이온음료는 100ml에 6에서 8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진짜로 얼마나 설탕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시는 캔 음료의 용량입니다 그럼 여기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온음료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이렇게 져도 설탕이 다 녹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이 음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사실 칼로리만 놓고 보면 250ml에 100kcal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이 찌고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입니다 여자분들은 직접 겪어 보셨고 남자분들은 주위의 친구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2차성증을 거치면서 어렸을 땐 빼빼 말랐던 애들이 몸이 둥글둥글 해지면서 살이 찌는 모습을 보거나 겪으셨을 텐데요 그것도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근데 2차성증 호르몬이야 저희가 분비가 안 되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살을 찌게 만드는 호르몬은 저희가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리즈 시절이 몸매로 돌아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인 호르몬은 인슐린인데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면 즉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혈액에 있는 당분을 세포로 보내서 세포가 당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세포로 보냈는데도 혈당이 높다? 그러면 남은 혈액 속의 당분은 지방세포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근데 음료수를 마셨을 때 문제는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액상과당이 들어서 바로 간으로 간다는 데 있는데요 액체는 고체보다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더욱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로 당분이 가고 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치보다 더 낮게 혈당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다하게 분비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또 우리한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빨리 음식을 먹어라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금세 또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기를 못 참고 무언가 먹게 되고 무언가 먹으면 혈당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을 낮춰서 다시 배가 고파지고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의 문제점은 인슐린이 단순히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에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 몸은 모든 분해 작용을 멈추게 되거든요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은 꺼내서 사용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런 악조건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당분입니다 근데 그 당분을 가장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료수고요 그러니까 제발 달달한 음료수는 드시지 마세요 제가 14kg를 감량하고 유지한 기간이 어느덧 5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다이어트가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드디어 다이어트가 끝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시작하셔서 5년 뒤에 저처럼 홀가분하게 다이어트를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4kg를 감량하는 동안 했던 식단과 운동방법 등은 채널에 차차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짜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4 8 20